한국인 또 있다 뒤에 아 제발 첫 코너 제발 제발 첫 코너 2 1 2 1 2 1 3 2 2 음 알아서 가시고 어우 야 살렸어 그걸 야 왜 쳐 임마 아 미친 새끼네 저거 아 미친 새끼네 이 부러저렀네 아 개빡치네 갑자기 근데 쫓아갈 수가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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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나이스가 아닐수도 있어. 뒤에서 뒷밥 놈다. 쟤 조심해야 되는데. 아, 존나 빠르네. 아, 근데 0.5초여가지고 페널티 많이 안 먹었어. 지나갑니다. 아, 뒷밥 존나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. 아, 개무서워. 그냥 먼저 브레이크 밟을래. 무서워. 아, 1등 혼자 가고. 갑자기 2등. 아, 이제 좁힐 수가 없네. 저 차는 뭔데 브레이크, 브레이크 저렇게 늦게 밟냐? 메타차는 메타차인가? 같은 차이예. 같은 차야? 포르쉐. 아, 그러네? 근데 나는 못 가는데 쟤는 가냐? 겁나 신기하네. 제법 브레이크 엄청 느려. 봐봐, 근데 나는 이렇게 온도가 나는데? 쟤는 간다? 아, 여기 쇠도 만들걸? 되나? 되나? 저 차가 되는 거 같아. 내가 죽어. 내가 죽고 있는 거 같아. 우리 자신의 아픈을 가볼 수 있어!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같아. 너 한 번로 가버려 근데 내가 주워. 우리 집이 또 막고 있는 거 같아. 제법은 얼마나 Shaw. 그냥 너는 그리운 수 있어. 우리 집은 어깨, 사탄저보가 어딨라. 우리 집은 바로 이끼래. 아 근데 페널티 쟤 먹었어도 내가 쟤 못 잡힐 것 같아 이거는 아이고 미안 너 너무 일찍 밟았어 브레이크를 아 존댔다 내가 페널티다 존댔다 야 3초면은 존나 큰데 이거 3초면은 거의 한 4등 까지 떨어지겠는데 한국인이 3명이나 있었네 나까지 제발 3,4등이 좀 멀어라 2등이라도 해야 된다 2등이라도 해야 된다 나이스 아까 나 뒷방 넣던 애는 아 그 옆방 넣던 애는 어디갔냐 나갔나? 아닌데 안 나갔는데 3등 끝까지 봐야 되겠지? 2명 3명 5명 5명 3명 4명